사이비 종교와 중독의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중독에 빠지는 원인과 과정이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원인과 과정과 흡사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빠진 이후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과정이 사이비 종교가 아주 비슷하고요. 세 번째는 중독자와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사고 방식이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둘 다 회복 과정도 유사하다. 공부하면 할수록 둘이 참 닮았어요. 결국 이것은 사람의 문제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지점들이죠.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이 둘의 회복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쨌든 발음이 되어 사약의 방점이 회복에 찍힌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술을 끊었어요. 그럼 여러분 문제는 해결된 걸까요? 마약 중독자가 있는데 더 이상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걸까? 라는 거거든요. 사이비 종교 신도가 그 단체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럼 끝난 문제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가 단주를 한 이후에 다시 알코올 중독자로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작 혹하는 최근에는 부활이라는 영화를 찍으신 김상철 감독님의 중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데 술을 끊었어요. 자신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핸드폰을 구입해서 첫 전화를 어머니에게 해요. 그런데 어머니의 한마디에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나는 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알코올을 끊는 거, 도박을 끊는 거, 사이비 종교를 탈퇴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끊어내는 것은 회복으로 가는 출발점이지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탈퇴죠. 이제 시작이거든요. 회복의 시작 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저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중독이든 사이비 종교든 사람이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어떤 친구를 만났든지, 더 넓게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이런 것까지요. 그런 어떤 환경적 요인 말이죠. 이게 탈퇴 후에도 동일하게 작용을 해요. 이 사회를 살아갈 준비 단계에 선 상태이지 회복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탈퇴와 회복은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시작을 도울 시스템이 별로 없다는 점이 문제죠. 사이비 종교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색안경을 쓰고 있고, 경계하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멀쩡한 너가 빠졌잖아, 라고 하는 비아냥의 목소리들. 그런 정지와 판단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사이비에 빠지면 집을 나가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집보다 더 좋은 공동체가 있다는 확신 때문이죠. 우리는 좋은 집이었는가? 그런 구성원이었는가? 나는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었는가? 이걸 고민해본다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탈퇴가 아닌 회복,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중독 강의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요한하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요한하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이 아닌 관계입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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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